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니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전자레인지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홈플래닛 다이얼식 전자레인지입니다. 1인 가구용으로 좋은 제품으로 2년 무상 AS 제공 중이고 작동법 간단하며 5단 개출력 조절 가능합니다. 4위는 캐리어 네트로 전자레인지입니다. 디자인 만족도 높은 제품으로 올해 1월 출시 신제품이고 미니멀한 주방에 잘 어울리며 작동법 간단합니다. 3위는 매직쉐프 상업용 전자레인지입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용으로 좋은 제품으로 가격 대비 용량 넉넉하고 10단 개출력 조절 가능하며 8가지 자동 조리 기능 탑재되어 있습니다. 2위는 LG전자 디오스 광파오븐입니다. 메인지 기능 탑재되어 있는 복합오븐으로 상당히 다양한 요리 가능하고 LG제품으로 내구성과 AS 우수하며 어플로 레시피 연동 가능합니다. 1위는 LG전자레인지입니다. 자작리뷰 좋은 전자레인지로 일반 가정용으로 쓰기 좋고 LG제품으로 내구성과 AS 우수하며 1000와트 출력으로 빠르게 조리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위는 LG전자 디오스 광파오븐입니다.